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획자 조장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영역으로 소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려오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이삼 치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사익자 조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놓으신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 우리의 전도 제자는 어떤 제자의 기준이 있을까요 전도 제자의 기준은 다른 곳에 아니라 오직 복음에 뭐 하는 자? 반응하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세상적인 것, 육신의적인 것,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응을 했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된 전도 제자는 오직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사모할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땅끝까지 지역을 뛰어넘어서 땅끝 찬한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전도 제자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 제자로 부른받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모교사역자의 모임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의가 유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 전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주일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교회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들어볼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영적 솔트라인 한 주 지났는데 여러분들 영적 솔트라인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집중하고 계십니까? 한 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 솔트라인 하나님 깨닫는 은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지역과 구역과 기관과 교회와 또 불신자들이 그어하는 그런 모든 현장에서도 영향력을 그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증가하는 영향력을 주는 전도 제자로 살아가고 계셔야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 현장 속에 고아야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전도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각인되어진 대로 뭐가 오냐?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 제자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흑암이 꺾여지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조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끝낸 그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응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걸 한 번 또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대로 뿌리 내린 대로 뭘 내리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뿌리가 내려지는 대로 예수의 생명이 신겨졌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 보이지 않게 뭐가 일어나냐 영적 지갑 변동이 일어나면서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생명구원의 이 열매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보금이 각인이 아직 안 되어졌고 그 보금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보여지는 열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열매 여러분들 직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구역과 지역 안에 여러분들의 그 사역 현장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체질을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 체질대로 우리의 뭐가 되어지냐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각인 잘못된 각인 동기 체질 이런 뿌리들을 내려놓고 예수 크리스토에 정말 참된 언약 안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각인 뿌리 체질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신 이 축복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누릴 기도의 단 어떤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까요 자와 여러분이 쌓아야 될 기도의 단은 언약 기도 입니다 언약 기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 12장 3절을 보면 아브람을 부르셨죠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아브람이 어떤 걸 했냐 내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그 여우와 그 곳에서 재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손포되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재단을 쌓으면서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각인시키며 기도 속에서 뿌리 내리며 재질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오셔서 언약의 말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내리겠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뭐 했냐 바로 재단을 쌓으면서 요호와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호와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 요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주시는 그곳마다 베데리라는 이곳에서도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절 18절에서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서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음에 전파라 이 언약의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고대서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서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기를 위한 그 언약을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러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즉위도문을 가르쳐주시잖아요 즉위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아버지의 뜻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기도가 뭐냐 예수 크리스도에 참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장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권에 얻어지는 그 예수로 크리스도에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 속에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도 이 뜻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역을 주신 사명을 기도 속에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런런트들을 보면 이 요셉은 어떤 거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보고마의 꿈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가지고 누구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에게 주셨던 7회 극기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 번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바로 피제사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흠 없는 수양양으로 스코스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각인을 시켰고 그러면서 7회 극기 3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희생 제사 이 언약을 신겨주시면서 예수 크리스토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언약의 각인을 계속해서 신겨주면서 기도 속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 바로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으로 쓰인 피제사 십작에서 다 이루신 예수 크리스토의 그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삼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0편 71편 아니 78편 70절에서 72절에 말씀하시기 성막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삼으시고 또 이 다윗을 손에 공교와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메시아 이 언약을 주시고 삼으엘 같은 경우도 언약계 성막 안에 성막 안 언약계에서 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삼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하여서도 뭘 하셨냐 오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응답에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기도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이뤄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모든 천하 만민 복을 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강단 말씀 또 2021년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언약의 그 믿음의 기도 언약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 예옹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전도 제자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약의 언약의 기도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야 보아라 언약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각인을 시켜야 될 것이 있다 각인이 시켜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의 이 언약 내가 죽어야 할 그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수양 그 수양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그 수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 가문과 내 안에 있는 체질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이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왔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약복강에 강가에서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부니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바뀌는 역사 야곱 깨쟁이라는 이 이름이 열두지파 열두지파를 이끌어내는 이스라엘라 바뀌어지는 이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약을 이루는 자로 이삼시를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기도 속에 나아가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 보드바레 집에 노예로 가고 노예의 현장에 있는 그 삶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셨냐 요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이 축복 속에 24시 이 기도에 그 응답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보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나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보도로 영적 서밋의 자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육자 우리 사육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몸 속에 그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보여짐으로 보여짐으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체험의 축복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전도 제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누구와 소통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갈보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지옥의 영재인 흐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내 구역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의 사회 현장이 바뀌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며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나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흑암의 조주가 꺾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밋 타임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뭘 하기를 원하시냐 영적인 상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서밋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밋 자세 이 서밋 자세 이것이 뭐냐 이삭같이 창세기 26장 22재를 보면 이삭이 샘물과 같이 우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삭은 양보하고 그러면서 샘의 군원을 얻고 창세기 20대 20이 나은 루어봇의 축복을 받았죠 루어봇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불신자들이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바로 이 루어봇의 축복 루어봇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전도와 성교를 위한 축복입니다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리고 다투지 않아도 세상 불신자들과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기는 경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거냐 후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어떤 것에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나아가는 그 응답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형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남아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내시로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의 그 언약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이기로 오냐 누구로 만족하기로 오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인만우에 이 온네스의 축복을 날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안에 누려야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구역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의 각인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구역 예배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인 바울이랑은 어떻게 했나 빌리포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내가 알고 공핍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너라 그러면서 고백한 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그 축복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응답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어떤 그릇이냐 썸이 그릇입니다 누구 안에서 있느냐 영적인 여러분들의 현 주소 나의 영적 현 주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리포서 우리의 4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비밀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조카에게도 모든 것들을 양보하며 니가 동하면 나는 서를 할 거고 니가 서하면 나는 동을 할 거고 그 어떤 곳에서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면 다 끝난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 응답처럼 우리가 소론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본론을 붙잡는 그 축복 그러면서 이삭도 늘 어디 속에 과였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했을 때 하나님은 백배의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서가 누구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예수 그리스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혼자서도 살아남는 그릇이 되어졌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나의 보여지는 그 현장 속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살아남는 그릇 아니 영향력을 주는 그릇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품성과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안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그 축복 그래서 사역자인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릇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그릇에 이 축복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이 절대 계획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절대 언약 복음이신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사는 것 여러분들의 주시는 이 절대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이 바로 어떤 여정이냐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정 절대 여정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직분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지금 이게 있다 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목표 복음을 증가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산칠을 살리고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으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복의 절대 목표 언약 전달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당헌당과 이산칠을 살리고 그러면서 오천종족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구석구석 지역지역에 빈 곳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절대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뭐하기를 원하냐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본문에서 6장 18절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비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잊고 난 이후에 해야 할 것이 기도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세 번째 기도로 싸우는데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단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단을 싸울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해야 될 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라? 깨어 구하라 하나님의 원약을 성취하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깨이 하도록 우리 안에서 깨어 구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언양 이 절대의 여정 가운데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기로 원하냐 현장을 살리는 집분자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영혼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중복 기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나 혼자 세계보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보금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증복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늘 보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증복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 추천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영화를 하나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 감명 깊더라고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이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실화를 전제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한 사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장이 회고했던 이 내용을 영화로 2016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기장이 이렇게 출발한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새떼들을 만나가지고 양 날개에 그 엔진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간제탑이랑 연결을 했을 때는 회항하라 그러라 근데 회항이 안 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착륙을 시도하는데 그 기장이 아무리 보더라도 판단해도 판단해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그쪽은 이렇게 건물들이 빼곡하게 있는 그런 곳이고 이쪽 보니까 허드슨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장이 그 간제탑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해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고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부기장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승객이 155명이 다 있는데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 설리 그 기장이 208초라는 그 기간 그 208초의 시간 동안에 이 155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론 내린 게 바로 허드슨강에 체감원도 영하 20도 근데 이 강에 이렇게 비상 이렇게 착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정말 고도가 낮아서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도 그 기장이 거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생명도 각오하고 거기에 이렇게 착륙을 시켰는데 모두 다 다 살아요 155명 사람들이 아수랑들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기장의 끝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서로 승무원들과 함께 이렇게 내보내면서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비상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비상탈출을 딱 할 때 그 기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제 추운 데에서 있다가 옷도 갈아입어야 옷을 갈아입지 않고 왔을 때 155명 승객들이 다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세요 옷도 갈아입으세요 말할 때 아니 155명의 승객이 다 있다는 걸 확인될 때 그게 내가 쉬는 거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155명이 다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이렇게 살면서 그분이 그러냐기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기 이대교구라는 이 축복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현장을 주시고 영혼을 맡기시고 지역을 맡기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는 영적 기장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구역 그 지역 그 한 용혼 용혼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 이 타이밍을 잘 감당하고 생명 살리는 타이밍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1인 1교회의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진실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 기도하는 전도 제자인 여러분들 눈에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그 구원 밖으로 작전된 용혼들 여러분들의 언약 기도에 세워놓은 그 비행기 안에 영적 비행기 안에 태워주고 여러분들을 구여 우리 교회에 맡은 기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 3, 7의 현장 이 모든 것에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비행기 안에 여러분을 영적 기장으로 세우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용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언약의 각인뿌리 체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관점으로 나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그 용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나의 구역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축복의 24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 나의 배경이 누군가 나의 배경은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실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존재가 아무리 까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하늠의 전도제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기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단을 쌓았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언약이 성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현장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하나님 그 언약의 피가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보고마에 생명보고마 생명을 위하여서 들여지는 그 세계보고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제자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고 언약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주시고 이 말씀이 손포되어지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랩뉴트의 일곱 명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단을 통하여서 생명고원의 보고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절태의 목표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하나님 올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분주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감의 조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역이 모든 교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초대교가 누렸던 그 역사를 온전하게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가 없어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